야 나 머리 아프거든? 이거 읍참 야곱만 하고 가면 안 될까? óst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렇게 죽으면 말하면 안된다 근데 왜 말을 하면 안되는거지? 죽었으니까 죽었으니까요 마피아 게임가 아니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해요 그래 조용해 조용해 오케이 야 큰일났어 어떡하지 아 잠잇게 아니 잠잇게 저거 왜 안켜? 야 뭐야? 야 나 잠시만 내가 한번 좀 알아볼게 야곱 왜 나를 의심했어? 우룽이랑 잠잇게 왜 저거 왜 안켜요? 아니 나는 갔잖아 나는 갔는데 야곱 니가 먼저 켰어 난 안켰잖아 이건 오히려 야곱님이 더 수상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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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곱이 우리를 의심한게 야곱이 어떻게 해 아 스킨된데 제작진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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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뭐야 왜 이렇게 놈을너 이거 아니 제가 9명이 죽었는데? 뭐야? 이거 뭐야? 알쏭님이 아까 처음에 이거 위에 올렸을 때 있잖아요 그때 알쏭님이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손바닥 대고 있는 걸 그래가지고 알쏭님이 범인인 줄 알았는데 알쏭님이 죽어있어요 아 그러면 그럼 한 명밖에 없어 내가 그 지발 안전 아케스트 떴을 때 위에 까마귀나 있었는데 까마귀 거기 붙어있어서 내가 멀리 떨어져서 봤는데 까마귀 그걸 안 하고 있던데? 이거 거짓말 내가 했는데? 그거 손바닥 대는 거? 아니 이거 까마귀인 거 같애 나도 까마귀인 거 같애서 까마귀인 거 같애 아 그래? 아! 들켰다! 야! 그리고 내가 했어 그거 멍청아 그거 내가 눌러서 한 거야 아니 했다고 뭉쳐봐 진짜 아니 이 얘 한쪽 모로애들만 있네 여기 한쪽 야 이거 자백킬이야 야 이거 자백킬이야 야 F*** 아니 나 자백킬 자백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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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한게 내가 자백킬것지 이거 야곱이다 아니 아 뭔소리이야 야 아니 들어봐 아니 들어봐 아니 자백킬 아 그만 싸워 이*** 어쨌든 둘 중 하나다 난 투표할래 아 다비도 조용히 해봤죠 아니 니야 왜 시끄럽다 지금 으아아아 어 아니 그건 맨켈리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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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켈리임이 왜있어 범인이 아 돛대기 시작 뭐냐고 진짜 안 빨리 투표해 빨리 그래 꺼어 아 아니야 뭐야 왜 아닌데 넌 뒤졌어 일단 난 뒤졌어 아 야 다비도 들어봐 일단 가 다비도 이 버스야 이새끼 이거 몰아가는거 봐 아 이거 야 이거 다비도 이새끼 입었어요 이거 마쿠가 걸었잖아 마쿠가 걸었으면 죽어요 아 아니야 아니야 야 마쿠가 신청했으면 죽어야지 그거 맞아 그건 맞지 아 미션 걸었잖아요 내가 왜 자매끼데 죽었냐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마지막 한마디 잘 들었습니다 우와 뭐야? 야검 트럴이네 트럴 게임이야 무슨 야 야 야 웃기게 뭔지 알아 나랑 몰원이 한마디 나한테 야곱이 알아 다 젖어졌어 악신부 다였구나 서로 다 죽였어 공간퉁 왜 저 시체를 보고 지켄이 지나갔어요? 아 안 보였는데요? 저 그거 리포트 안 떴는데 리포트 맨날 보고 있는데 거리가 안됐나?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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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CCTV 보고 있었거든요 장켈님이 죽은 곳에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던 분은 우룽님이야 그 오른쪽 아래에 거 있잖아요 나 느낌으로 찍었다 페이드가 너무 조용해 나 너무 조용해서 약간 의심스러워 찍으면 어떻게 스킵으로 해야지 아니 이거 이렇게 찍으면 안 돼요 아 몰라 몰라 일단 찍어봐 아 모르겠다 다음에 봅시다 페이드 100%야 이거 페이드 100%다 가만히 있어 지금 야 이거 페이드 한번 가자 이거 페이드 각이야 근데 이거 페이드님이 지금 알리바이가 없긴 해요 근데 이거 페이드님이 지금 알리바이가 없긴 해요 아 이 정도면 뭐 이거 아니면 야곱 알송 같은데 이거 아니면 아 아니야 페이드는 100%야 말 없잖아 지금 아 커트 나이스 100%고 이거 야곱 잡고 가자 이거 아무래도 너무 불안해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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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나가는데 4명이 같이 움직였거든 동시에 문쪽으로 나가서 근데 딱 한 명이 없었어 그때 계속 야곱만 왔어 저랑 야곱님 우룽님 모루왕님은 같이 있었어요 근데 까마귀 제일 마지막에 왔어 그래 그렇게 치면 까마귀님이 페이드 찍은게 난데 내가 일부러 그래서 죽인다고 페이든이 죽인건 다같이 눌렀다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페이드 잡고 가자고 했잖아 얘기 안하니까 페이든이 인식 온거는 까마귀 이니씨를 걸었잖아 이니씨 아까 초반부터 걸었잖아 그때도 스킵댔고 저도 알리바이가 없다고 찢었어요 저도 잠깐만 야 이거 야곱인거 같아 야곱 죽이고 가야돼 이거 나 아니면 까마귀 달아요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아 까마귀 죽였어야 했는데 으아아아아아 갈렸지 야곱이 아까부터 없더라고 계속 아하하하 나왔나 봐봐 감성 처리가 되게 먹힌다 야 존나 대단하네 야 간크다 여기서 누구야 누구야 야 근데 이거 못찾긴 하겠다 일단 내가 제일 늦게 들어갔긴 했는데 나 까맣까맣게 들어온거 나도 봤어 나 늦게 들어온거 봤다고? 내가 제일 늦게 들어갔는데? 아 아 그니까 그니까 제일 늦게 들어갔다고 그니까 늦게 들어갔다고요 응 아니 밖에서 늦게 들어갔다는 얘긴줄 알았지 알았어 왜 아무 말이 없어 왜 말해줘 어 그러네 야 야곱 잠깐 왜 이렇게 없냐 야곱 야곱 왜 말하나 뿐만이 더하래 어!!! 잠깐만 왜 이렇게 하자 조용히하세요 이거 원킬 찍자 그냥 모르겠어 야 이거는 뭐여 으아 이거와봐 으악 으악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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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으 참 울지말던 말해 범위 찾을 수 있어요? 어? 뭐 찾지 않아요 너의 그 말 한마디가 지금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게 만든다고 아 나 죽는다고 진짜 죽는거지 아니 왜 나를 죽여? 아니 와... 아니 이거는... 야 나 머리 아프거든? 이거 읍찹 야구마구 하면 안될까? 아 나 나 생각하기 솔직히 이제 귀찮아졌어 아 모르겠어 아닐수도 있어 아닐수도 있는데 아 나 모르겠고 야곰 다비드 생갈지 셋 중에 두 명 있어 왜냐면 야 퀘스트를 안해 이씨 빨리빨리 안해줘 퀘스트 안할라가니 근데 좀 다르게 생각하면은 치프, 자맨킬, 페이드 이렇게 세 명 중에 두 명이 그거고 한 명이 죽이고 다시 합류한 거 아니에요? 누구 달아 그래서 누구 달아 누구 달아 일단 스키는 해봐 아 나 일단 야곰 달자 아 모르겠고 결론은 야곰이야 아 모르겠고 일단 야곰 달아 야곰 달아보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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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나달란다고? 야 자맨킬이 된다 이러면 아니 이제 잘가 아 아니잖아 오케이 오케이 야 야곰 죽여야 되겠다 야곰 죽이고 왔어야 되는데 아 난 누군지 알 것 같아 치프님이 가운데로 가셨고 왼쪽으로 페이드님하고 한 분이 가셨고 내가 오른쪽 자맨킬이 갔단 말이야 여기 치프님 가운데로 가시는 거 보고 내가 우측 거 찍으려고 우측으로 갔는데 야곰이 이거 끝나면서 야곰이 내려왔어 어? 그게 나라고요? 아니 근데 오른쪽에 다른 사람이었던 거 아니 치프님 가운데로 가셨고 뭐 아니 그러잖아 아니 아니 나 아니야 잠깐만 야곰 아니었나? 누가 있었는데? 아 근데 이 세 명이 나 단 거잖아 까봐 맞다니까 생갈치님 맞는 거 같다 아니 이게 나 하고 싶은 말은 뭔가요? 아니 내가 왜 내가 왜 난데? 상당히 뭔데? 그러면 저리로 가야지 해봐 마치 봐 야 야 내가 왜 난데는 뭔냐? 진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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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시체는 사무실에서 발견됐습니다 아니 근데 방금 사무실에 있던 사람 누구누구였지? 치프 나 자맹케 우 내가 야곰까지 갔거든 어 나 나 나 근데 하트 밑에 모니터 앞에 까막도 있었어 아 까막도 있었어 아 맞아 맞아 야 이제 모르겠고 야곰 달고 가자 야곰 야곰 달고 있어 야곰 안에 있어 야곰 안에 있어 안에 있었어? 하하 씨 울어 어떤 걸로 하면 안 돼? 까막 야곰 야곰 좀 그만 죽여 불쌍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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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요? 아 나 약간 불안하게 눌렀어 누가 다비드 다비드 너무 불안해 지금 이거 등 뒤에 지금 살기간이 느껴졌거든? 진짜 아니 살기가 너 아니 내가 인포였잖아 누가 보던 말도 까막 한 번 죽이고 간다고 이거 약간 서로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야 아니 내가 아까 페이든이 올라가는 거 봤는데 그게 조금 시간상으로 조금 애매하게 해 알쏭님이랑 페이든이 아니야 그러면? 페이드 지금 말수 확 참 없었잖아 지금 죽음을 받아들였어 죽음을 받아들였으니까 보내주자 보여줄 수 있어 아 날쏭님 아 너무 쉽게 걸려 아이 뭐야 아 그러면은 알쏭이네? 오케이 아 뭔데 또 왜 야 소집 잘했다 이거 이거 알쏭이야 이거 알쏭님이지 아 다빈이니 찍었어 지금 알쏭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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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알쏭님 지금 왜 찍었어요? 그니까 아니 아까 다빈이니 찍은 거 아니야 손까막이? 등기에 지금 살기간이 느껴졌거든? 진짜 진심? 어 잠깐만 갈치는 죽었네 뭐야 언제 죽었지? 처음에 죽은 사람 아니야? 맞나? 아 그래? 왜 가 왜 갑자기 실물을 그래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거 잘 생각해야 돼 난 아니에요 그 아니 이거를 확실하게 말 다 끝나고 투표를 해야지 아니야? 뭐야? 나 일단 지도실에 있었어요 지도실이 어디냐 관리실에 있었다고? 다비드다 어떻게 봐 다비드다 아니 난 야곰이 말이 안 돼 야곰 전기 꺼졌을 때 뭐하고 있었는데? 나? 전기시.. 뭐냐 전기 꺼졌을 때? 나 저기 어디 통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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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가 아 아니 통신실 갔다가 저기 어디냐 지도실 갔다고 게이지 했는데 까먹었다 그럼 말이 안 돼 나는 다비드 찍긴 했는데 야곰 한 번 찍어봐 그러면 저거 젠자가야 죽일 수 있었는데 야 우린 근데 너보다 뚜껑이어서 맞춘 아니 까먹으시마 내가 쫓아다닌다고 난 죽일 것 같다 살기가 죽여진다고 이러고 있는데 질문을 내가 어떻게 야 다비드 뒤에 다비드 뒤에 0.5cm 간격으로 따라오는 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60초로 해야지 60초 이거 시점 찾지도 않고 일단 이 모자식을 누르고 감속추리 딱 하고 죽이고 야 감속추리는 재미가 있잖아 아니 이게 문제가 뭔 줄 알아? 게임을 이길 수 있는데 자꾸 투표로 누가 먼저 해 너 내 믿음이 맞다 이러고 있었는데 다 틀리지 말고 그냥 여인보우 거짓말 저런을 알려드Intel 잠시 Flying 지금 저는 깜짝 ! 다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